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 고통지수는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 실업률은 3%였습니다. 고용지표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 고통지수는 2001년 5월에 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제 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아소 오크이 고안한 지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고 있습니다.